됐어 리트랙 드릴 가져왔어요 빨리 소독해 소독 비닐 주세요 켈리 주세요 시겹수 좀 준비해 주세요 베타 디넥 알코올 번갈아 풀어주세요 시겹수 좀 준비해 주세요 시겹수 좀 준비해 주세요 클럽수 시작 시겹수 신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. 정말 대단하십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할머니 괜찮으실까요? 생각보다 출혈량이 많지 않았어. 응급처치도 적절한 시간에 했고. 손녀가 아직 어리니 똥칠할 때까지 사라진 놀이네. 다행이다. 정말 다행이네요.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. 이봐. 너 완전히 불필요한 존재는 아니었어. NS 레지던트야? 실은 아직 인턴입니다. 인턴? 아저씨... 아니... 선생님은 어느 병원 선생님이세요? 그럼 전 정말 가보겠습니다.